왼손 2회 연습 투구 시작 뒤로, 몸을 앞이 틀어, 뒤로 네, 됐어, 그래갖고 앞으로 손, 네, 됐어, 그 정도 하나, 둘, 네, 좋았어 팔 부거운 느낌대로 천천히, 앞으로 뒤로 당겼다가 네, 그 정도 선에서, 예 좋았어 그 정도 선에서, 네, 그 정도 계속, 네, 좋았어 위치 괜찮아, 네 앞으로 1cm만 조금 느낌으로 조금만 더 네, 하나 뒤로 당겼다가 던지듯이, 네 조금 더, 몸 뒤로 조금만 뒤로, 네 어구, 던지듯이 좋았어, 9점 좋았어, 네, 그 정도 선에서 몸 뒤로 조금 더, 어, 그 정도 선에서, 예 3, 2, 네 네 자, 가만 있어봐, 예 올려줬어요, 예 올려줬어요, 예 그 정도에서, 뒤로, 뒤로 당겼다가 조금 더 본인 뒤로, 예, 조금 몸을 틀어, 앞으로, 예, 됐어, 그래서 본인, 예, 됐어, 네 됐어, 네, 됐어, 그 정도 해서, 두울 던져, 좋았어, 예 하나 뒤로, 두울 던져, 네 천천히 해도 돼, 예 뒤로 잡아당겼다 본인 몸으로 조금 더, 네, 됐어, 두울 던져, 예, 좋았어 천천히, 하나 몸을 조금 더, 예 두울 던져 다 다 던져 한 번 더 해봅시다 안, 바깥쪽, 좀더 바깥쪽 바깥쪽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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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밤 9시 carrots 오늘 6시 4점 올해 6시 5점 지금 9시 6점 지금 Penn있음 4점 지금 6시 10점 여자분 1등으로 지금 recording 6점 지금 6시 6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오케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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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요!